그럼 이제 각각의 서버에 복제 설정을 해볼까요? 우선 db2, 3, 4에 복제 설정을 한다고 되어 있죠? db2는 마스터 패시브고, 3, 4는 슬레이브 1, 2를 의미하죠. 그래서 마스터 액티브를 제외한 서버들에게 마스터가 누구인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에 보시면 change master to master under host하고서 19168 0.11을 지정을 했죠. 19168 0.11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스터 액티브의 IP죠. 그리고 포트는 포트가 다르다면 다른 걸 하시면 되고요. 마스터 유저는 우리가 각각의 서버들에게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계정을 만들었었죠. 그때 만들었던 계정을 사용하는 거고요. 마스터 패스워드도 마찬가지로 그때 사용했던 패스워드입니다. 그 다음에 master under 바 로그 파일이라고 하는 욕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스터 under 바 로그 파일과 마스터 under 바 로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쉘로 들어왔고요. 여기 마스터 액티브의 MySQL 쉘입니다. 이 콘솔에서 show master status 하고서 역슬레시 g를 하면 좀 편하게 볼 수가 있죠. 파일은 MySQL-bin.0.0.1이고 포지션은 186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MySQL에서 바다다다 로그 그리고 MySQL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로 들어가서 이 디렉토리 위치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ls-al을 해보니까 여기 파일들이 있는데 그중에 MySQL-bin.0.0.1이라는 파일이 있죠. 바로 이 파일이 바이너리 로그라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데이터나 아니면 사용자가 입력한 명령들 insert, update 이런 SQL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이너리 로그라고 하는 형태로 이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로그 안에는 각각의 명령들에 대한 좌표값, 위치값이 있는데 이걸 보려면 그냥 텍스트 에디터로 보면 안되고요. MySQL-bin.0.0.1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갑니다. 이거를 좀 구분해서 보려면 mores 같은 걸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중에서 보면 뭘 볼까요? 여기 보시면 at974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있는 at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이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숫자가 바로 이 바이너리 로그에서 이 at 뒤에 나오는 숫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mysq-bin.0.0.1이라고 하는 것은 바이너리 로그의 이름이 mysq-bin.0.0.1이라고 하는 바이너리 로그에 1864 포지션까지 바이너리 로그가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덤프를 떴기 때문에 이 바이너리 로그의 1864 이전까지의, 저걸 포함해서 이전까지의 데이터만큼이 덤프가 떠져서 각각의 슬레이브에 전파가 된 거죠. 그러면 이 각각의 슬레이브들이 마스터를 바라볼 때 나는 mysq-bin.0.0.1에 포지션 1864부터 동기화를 하면 되라고 지정을 해야지만 이 바이너리 로그가 증가하는 것에 의해서 이 데이터가 틀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제 말을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 여기 있는 마스터 언더바 로그 파일, 마스터 언더바 로그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카피해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메모장을 키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 내용을 좀 수정을 해야겠죠.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쓸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마스터 서버의 IP가 1968 0.31이네요. 그러면 마스터를 31로 지정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마스터 언더바 유저는 리플리케이션을 했으니까 두면 되고요. 비밀번호를 뭘로 했죠? 1, 2, 3, 4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비밀번호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 마스터 언더바 로그 파일은 마스터 액티브에 있는 이 파일, 이 결과 있잖아요. 이 결과 값을 지정하면 됩니다. 현재 마스터는 멈춰있는 상태죠. 데이터베이스가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값은 고정되어 있지만 만약에 mysql 마스터가 작동하고 있는 중이라면 저 값은 계속 변경될 거예요. 그 점도 조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지션에다가 저 값을 입력하고 이 내용을 패시브와 슬레이브에다가 각각 지정하면 되겠죠. 패시브에서 제가 접속하고 여기서 인서트 한 다음에 해서 명령을 지정하면 이 마스터 언더바 패시브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패시브 마스터가 이런 패시브 마스터의 액티브로 마스터 언더바 액티브를 바라보게 된 겁니다. 슬레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 한 다음에 인서트를 똑같이 시켜주면 되죠. 그러면 쿼리 OK라고 나오면 성공적으로 된 겁니다. 다시 들어가서 그럼 이제 각각의 슬레이브들을 구동시켜주면 되겠죠. 슬레이브 스타트라는 명령을 쓰면 슬레이브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레이브 스타트 그리고 엔터를 넣었을 때 아무런 오류가 없으면 일단 한 곱이 넘기신 거고요. 그리고 슬레이브도 슬레이브 같은 경우도 시작을 해줘야겠죠. 스타트 슬레이브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show 슬레이브 스테이터스라고 하는 명령을 각각의 슬레이브에게 지정을 합니다. 마스터 언더바 패시브도 마스터 액티브에 대해서는 슬레이브니까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죠.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슬레이브 언더바 IO 언더바 런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yes 슬레이브 언더바 SQL 런닝이라는 부분도 yes로 되어 있어야지만 리플리케이션이 현재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1864라고 하는 것이 이 마스터의 1864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마스터 액티브의 1864 마스터 로그 포지션부터 동기화를 진행을 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슬레이브 IO 런닝과 슬레이브 SQL 런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리플리케이션 수업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을 때 이 마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이 마스터 서버에 있는 바이너리 로그 데이터를 이 슬레이브가 가져오는데 그때 사용하는 슬레드가 IO 런닝이라고 하는 슬레이브 IO라고 하는 슬레드가 그 바이너리 로그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언더바 IO가 만약에 노으로 되어 있다면 마스터 서버에 있는 바이너리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슬레이브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고 그 컨텍스트에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데이터베이스가 끊겨 서버 간에 끊겨 있거나 아니면 권한 인증 이런 것들이 거부됐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슬레이브 언더바 sql 스레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마스터에 있는 바이너리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IO 스레드가 가져오면 그것을 릴레이 로그라고 하는 곳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그 릴레이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의 스토리지 엔진을 통해서 저장을 할 때 이 슬레이브 sql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릴레이 로그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분이 역시 마찬가지로 yes가 되어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no로 되어있다면 자 여기 보시면 lastio 에러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메세지가 있을 겁니다. 그 메세지를 보고 트러블 슈팅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log.mysql이라는 디렉토리로 가져보면 여기 에러.log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저 파일을 tail-f하고 error-log라고 친 다음에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시작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스테이터스의 변화 또 어떤 에러의 통보 이런 것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에러 상황들의 내역이나 이 시스템이 동작하고 있는 모습들을 열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트러블 슈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잘 됐죠? yes가 나온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b1의 db2의 슬레이브로 설정해서 마스터 마스터 복제 구성을 완료해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마스터 액티브 마스터 슬레이브라고 하는 두 개의 구도로 이중화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렇게 한 이유는 마스터2 그러니까 마스터 패시브를 일종의 마스터 액티브에 대한 이 예비군 같은 역할을 하게 준비시켜 놓는 거죠. 거의 똑같은 상태로 근데 다만 마스터2 즉 마스터 패시브 같은 경우는 읽기 전용으로 지정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마스터2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터1도 즉 마스터 액티브도 마스터 슬레이브 마스터 패시브에 대한 슬레이브로 지정을 해놔야지만 이 두 개의 역할을 바꿨을 때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서로 간의 마스터, 서로 간의 슬레이브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바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전체입니다. 자 우선 db1의, db2의 슬레이브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db2를 마스터로 해서 db2의 마스터 패시브의 마스터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mysql-u root-p 하고 show master status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마스터 패시브의 바이너리 로그가 현재 mysql-bin 0.0.1이고 포지션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1에다가 이 명령을 입력하면 되는데 명령을 일단은 완성을 해봐야겠죠. 마스터2 같은 경우는 ip가 19168 0.12이고요. 유저는 똑같고 마스터 패스워드는 1234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스터 로그는 자 방금 봤었던 이 파일을 시정하구요. 그리고 포지션도 이거를 카피해서 여기에다가 시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 액티브로 돌아와서 마스터 액티브의 mysql-console에서 방금 제가 카피한 명령을 붙여넣기 하고 엔터를 치면 예 커리 오케이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자 들어가서 마스터 액티브의 슬레이브를 스타트 시킨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슬레이브 자 슬레이브 스타트 슬레이브를 지정해서 스타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show 슬레이브 스테이터스를 해서 이 마스터 액티브가 슬레이브로서의 역할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보면 더 편하죠. 역스레이브 X에 X를 하는 거죠. 슬레이브 I.O. 러닝 이 yes'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no가 떨어짜구요. 슬레이브 SQL 러닝 이 s라고 되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외부적으로는 좀 문제가 생겼네요. 그게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볼까요? 커넥팅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리플리케이션 19168 0.12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예제를 제가 그대로 썼는데 이걸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환경과는 다르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슬레이브 마스터, 다시요. 마스터 패시브가 참 이게 용어가 어렵습니다. 마스터 패시브의 IP가 저 같은 경우는 19168 0.36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시비를 넣어버려서 없는 IP에 접근을 하니까 에러가 난 거죠.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트러블 슈팅을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반면 교사 같은 거니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이제 정정을 다시 해봐야겠죠. 우선 슬레이브를 스탑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사용했던 이 IP를 36번으로 변경해야겠죠. 36번으로 변경을 해서 이 내용을 다시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슬레이브 스타트를 한 다음에 show slave stay thus 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올라가보면 슬레이브 IO 러닝이 예스고 슬레이브 SQL 러닝이 예스인 상태가 됐으니까 이제 에러를 해결한 거죠. 여러분도 어떤 에러가 발생하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잘 찾아서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해서 한 번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것이 시야도 넓히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마스터 마스터 관계가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한 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우선 마스터 언덕 액티브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마스터 서버 라이팅 즉 쓸기 기능까지 하는 이 서버에 들어가서 show databases 라고 해서 텍스트 큐브라고 하는 설치형 블로그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설치가 되어 있네요. 저 안으로 들어가서 show tables 라고 해보니까 여기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테이블들이 있죠. 그 중에서 select from dabbings tags 라고 하는 놈을 제가 실행해 보니까 마지막 34번 라인이 진저브라이드네요. 저걸 제가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요거는 백업한 데이터니까요. update 그리고 데빙 언더바 tags 라고 하구요. set name 진저브라이드를 저게 안드로이드 OS네요. 그냥 OS로 할게요. where id는 34 라고 해서 데이터를 변경했죠.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 끝에 있는 34번째 데이터가 OS로 변경됐죠. 자 그러면 이번엔 패시브 데이터베이스로 들어와서 use 텍스트 큐브로 들어가구요. show dabbings tags 아니죠. select from dabbings tags 로 해서 검색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액티브가 변경된 내용이 마스터 슬레이브에 반영이 됐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자 슬레이브에서 한번 해볼까요? 시간 많잖아요. 이 동영상은 이 뒤에 거는 다음 동영상으로 넘어가니까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텍스트 큐브라고 하고 select from dabbings tags 라고 하면 자 이 슬레이브도 데이터가 OS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즉 마스터 액티브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슬레이브도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